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민주당 경선이 김승남, 문금주, 2인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전남 동북권에서는 처음으로 민주당 경선 대진표가 나온 겁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민주당 경선 대진표가 발표됐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는 김승남, 문금주 두 예비 후보의 2인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의 출사표를 낸 민주당 예비 후보는 모두 6명. 컷오프된 4명의 후보 가운데 조재환 전 초당대 겸임 교수는 공관위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고민하고 있고 한명진 전 기획재정부 국장은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신당 합류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일한 여성 후보였던 김수정 정책위 부의장 역시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심사를 촉구했습니다. 공,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 대한 민주당 경선 절차는 다음 주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력 기재와 허위 사실 유포 등을 두고 후보들 간에 거센 공방을 벌이고 있어 경선 과정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